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세입니다.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. 2017년 6월 학력평가의 2번 문제죠.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Amy, Mom's birthday is this Friday. How about having a family dinner? 인데요. 자 Amy야, 이제 엄마의 생신이 이번 주 금요일이네. 우리 같이 가족 식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? 라고 물어봤죠. Sounds great, 좋은데. Do you have any ideas for a good restaurant 인데요? 뭐 조금 좋은 레스토랑에 대해 아는 거 있어? 라고 물어봤죠. So let me see. 어디 한번 보자. A seafood restaurant recently opened nearby. Mom really likes seafood 인데요. 자 이 근처에 최근에 해산물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어. 우리 엄마가 seafood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. 라고 대화는 끝이 났고요. 여기 다음으로 이어질 응답.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선택해 볼 건데요. 지금 상황이 이제 엄마 생일 파티, 엄마 생신이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. 요 생일에 패밀리 드던을 위한 좀 좋은 seafood 레스토랑. 근처에 오픈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자. 라고 하는 이제 상황 설명이 이 정도 되었고요. 자 선지 한번 골라볼 건데요. 1번입니다. Write an hour book that restaurant입니다. 맞아. 엄마는 해산물을 좋아하지. 그러면 내가 바로 그 레스토랑을 예약할게. 라고 하죠. 그래서 book가 여기서 예약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. 1번이 지금 가장 적절한 응답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1번에서 바로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요.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. 2번 볼 건데요. Yes, she will cook seafood for us tonight인데요. 맞아. 그녀가 우릴 위해서 오늘 저녁에 해산물을 요리해 주실 거야. 라는 거 적절하지 않죠. 오늘 직접 요리해 준다. 아니고요. 3번입니다. That's okay. 괜찮아. Mom's birthday was last week인데요. 자 엄마의 생일은 지난주였어. 자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했는데. Last week 나왔죠. 이것도 틀린 답이고요. 4번입니다. I don't think so.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. Seed food is better than meat입니다. 해산물이 고기보다 더 나아이지만요. 자 밑 고기 갑자기 나온 거 적절하지 않고요. 마지막입니다. Of course 물론이지. Let's throw a wedding party for her입니다. 그녀를 위해서 웨딩 파티를 준비하자라는 거. 자 엄마를 위한 웨딩 파티는 좀 적절하지 않죠. 답 첫 번째 봤던 1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스크립트 이렇게 한번 봤고요. 여러분 음원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Amy, mom's birthday is this Friday. How about having a family dinner? Sounds great. Do you have any ideas for a good restaurant? Let me see. A seafood restaurant recently opened nearby. Mom really likes seafood. Mom really likes seafood.